미국이 나토와 유사한 인도태평양 방위 관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올가을 인도 델리에서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이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나토와 유사한 인도태평양 방위 동맹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로 불리는 해당 동맹은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비건 부장관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견제가 유일한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올가을 인도에서 4개국 고위급 관료들이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쿼드 동맹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방국,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은 철저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한편 현재 4개국은 모두 팬데믹과 국경 충돌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